첫 회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봉남입니다 어젯밤에 메디슨에도 와서 비로 실었고요 지금 시간 6시 30분 8시간 리셋 끝나고 이제 출발하려는데 어제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야 저희한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지금 여름이 코앞인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유튜브 광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나와도 그냥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지금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눈이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눈이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데도 못 가는데 지금 온도는 영하 1도라 올라가다가 프리징 레인이 또 오면 지난번에 제가 10시간 고립됐던 그 하이웨이로 또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차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일단 지금 출발은 하는데 이제 메디스넷에서 나가보고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그냥 메디스넷에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내일까지 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겨울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는 날씨가 미쳤네요 눈이 오는 거는 매년 오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끝난 줄 알고 거의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지금 워스웨익도 제가 여름용으로 벌레 더 잘 닦이는 걸로 다 바꿔놨는데 뭐 온도가 영하 뭐 2, 3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한 5도 10도로 떨어지게 되면 또 워스웨익이 또 얼어버리니까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운전하는 거는 이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조심히 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비료를 실은 상태라 그렇게 미끄럽진 않습니다 브리징 레인만 안 오면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언덕이 한 3, 4개가 있는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눈 속에서 조심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사하게 회사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출발! len 무사히 customer 타깝 카릇 arent 백 복 명 생 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서 하이웨이 41번 타고 메디슨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차 돌릴 데 없습니다 노 뺏고 눈이 계속 오긴 오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온도도 딱 0도고 영하 4도 5도까지만 안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저께까지 온도가 영상 31도까지 올라가서 더 진짜 덥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덥다 얘기하니까 또 고맙게도 눈을 보내주네요 시원해지라고 이렇게 안 고마와도 되는데 너무 신경써 다이나믹한 유튜브 생활을 하라고 자 여기서 한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사스카치안 야 소 오른쪽도 왜 나와있네 이쪽까지 어떻게 나왔어 가끔 나옵니다 쟤네들은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비집고 나오나봐요 아무튼 오늘도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이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니까 길이 또 얼었네요 아 할 말이 없다 진짜 캐나다 날씨 캐나다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또 저는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고요 와이퍼가 다 얼어서 닦이질 않아요 지금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얼어붙는 겁니다 이게 0도 1도 사이에서는 안 얼어붙는데 지금 영하 1.5도까지 내려왔거든요 1도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누가 보면은 무슨 일타강사 동영상 강의하는 줄 알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개소리여 갑자기 또 긴장하니까 또 입이 막 털리네 지금 입 터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앞에 저번에 10시간 기다렸던 그 레스트 에리아까지 또 가서 와이퍼 털고 가야 됩니다 입을 터는게 아니라 오늘 생각지도 못한 눈이 와갖고 눈이 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눈이랑 비랑 섞여서 온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별로 이렇게 긴장은 안 했어요 5월에 영화 이렇게 2,3도 될 줄 누가 알았나 참 올해는 진짜 날씨가 이상합니다 항옥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이상한 것 같아 아 코로나도 이상하고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요 저는 6월에 백신을 맞을 거지만 백신 맞으면 한국 갈 수 있나? 아 올해 한국 갔어야 되는데 원래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 갔다 오고 올해 제가 한국 가고 저희가 2년에 번갈아 가면서 아 제가 저희 와이프를 2년이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2년마다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국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도 사오고 서로 안 보면 또 숨통도 좀 트이고 뭐 안 보는 건 주말마다 보기만 하지만 저희는 주말 부부예요 오히려 제가 2주씩 집에 휴가 내서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어색해합니다 뭐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어색해요 그래서 더 싸웁니다 서로 어색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같이 산지 지금 17년인데 2주 같이 있으면 서로 어색해요 애틋해 애틋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무사히 레스트에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지난번엔 아예 길이 안보였잖아요 앞에도 안보이고 뭐 이정도야 뭐 감사합니다 와이퍼는 털면 되는거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가야됩니다 이건 뭐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다 뺄거 빼고 버릴거 버리고 그러고 가야됩니다 밥도 좀 먹고 가야됐네요 아침에 눈 더 쌓이기 전에 출발하려고 바로 출발했더니 배고픕니다 와이퍼가 봐 이거 와이퍼가 이렇게 다 얼어붙는다고요 왜 안 닦여 이렇게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면 아예 앞에가 안보입니다 얼음이 이렇게 다 껴갖고 얼어붙는거에요 아무리 좋은 와이퍼를 사도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중간중간 털어줘야 되는데 갓길 자체가 없으니까 차를 세우려면 이렇게 레스트에리아에 세워야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받아 맛있는거라도 먹고다니면 좀 풀리겠는데 이건 뭐 식당도 없고 아 이 캐나다 트럭거 못해먹겠네 이거 10년만 더 해야지 차봐 이거 그날의 감동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차봐 얼어붙어서 안깨져 이게 미쳤나봐 다 얼음이 얼어붙은겁니다 이 정도라고요 캐나다가 5월이 말이 돼 이게 어우 추워 들어가야되겠다 오늘의 메뉴는 오랜만에 시푸드파티의 오징어다리입니다 집에서 오징어다리 몸통은 집에서 다 먹고 저만 다리만 먹으래요 뭐 그러지 뭐 다리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왜 눈물이 자꾸 나지 이러고 자꾸 살아야되나 이거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오징어라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오징어라면 오징어다리라면 오징어다리 하나 밑에 가라앉았나보네 통통해 그냥 오징어다리입니다 PC방에서 파는 오징어다리 그거 같은데 원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찬은 그냥 양파 고추장 이거면 돼요 국물이 오시니 너무 맛있어 오징어고 오징어 한국의 오징어가 비싸다고 그러던데 캐나다는 음식값이 이렇게 변하질 않습니다 겨울 되면 채소야 비싼건 당연하고 해산물, 고기 값이 변하진 않아요 물가가 좀 안정되었다고 해야되나 거의 수입이잖아요 채소도 밑에서 올라오고 해산물도 거의 양쪽 끝에서 오고 오징어 다리 좀 식혀서 한입에 먹겠습니다 구멍이 있어 구멍 구냥 오징어 구냥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총 양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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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근데 뭐 와이퍼를 털고 싶어도 차를 세울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서 1시간 북쪽으로 이토니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웨스트 에리아입니다 지금 와이퍼를 털어도 30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눈이 영하 10도에서 오는 거랑 영하 1도에서 오는 거랑 달라요 뭉치는 정도가 저 앞에 한 15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저 스탑사인 나오면 거기서 내려서 털고 가야 됩니다 지금 간신히 운전하고 있어요 갓디냐기는 갓길도 없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이 끝까지 가기 싫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이럴때는 정신집중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대로 계속 잘하면 됩니다 앞이 아예 안 보이면 차라리 여기서 차를 세우고 털고 가는 게 난데 지금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이라서 저를 추월하는 차량들이 위험합니다 저를 추월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르막에서 갑자기 반대편으로 차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던가 아니면은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틀면 미끄러져요 제가 지금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90입니다 90 긴장만 안 하면 됩니다 첫 회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사람이 긴장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합니다 당황을 해서 맞은편에 이렇게 차가 언덕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갓길이 없어서 잘 맞춰야 돼요 뒤에 트레일러가 안 빠지게 오늘은 다행히 바람이 이렇게 세진 않네요 이게 아무리 비싼 와이퍼를 써도 똑같은 게 유리창에 빙수 갈아 놓은 거를 계속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닦이질 않아요 달라붙지 달라붙기 시작하면 눈덩이 불안하듯이 금방 커집니다 지금 30분밖에 안 됐어요 아까 이거 털고 출발한 지 여 앞에 하웨이 21번 만나는 데서 어차피 뒤에 차 안 오니까 뒤에 차 안 올 때 털고 가야 됩니다 뭐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갓길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눈이 많이 오는 게 아닌데도 그냥 다 달라붙는 겁니다 야 이게 뭔일이냐 5월인데 비료 다 내리고 회사로 갑니다 저 게이트 슬라이드에 비료 다 엉겨붙은거 닦아내야 되요 눈이 이렇게 오냐 여긴 안 미끄러지겠지 내리는데 1시간 30분정도 걸렸네요 이게 비료 내릴 때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은 저 커버를 다 덮고서 조금씩 내려야 돼서 오래 걸려요 요소비료가 눈이랑 비랑 한방울이라도 만나게 되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럼 못쓰는겁니다 버려야되요 이러다 8월까지도 노는거 아뇨? 8월에 눈이 오면 지구가 멸명하는거요 그럴일은 없겠죠 아 배고파 새차하고 저희 회사 농장으로 밀 실으러 갑니다 캐놀라 씻고 사스카툰으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요 동네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서 가도 오는데 3시간 빈차로 오면 어차피 기름값을 제가 내는데 그냥 생각해서 요 동네 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어차피 버는 돈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오늘 두개 하나 여기서 하나 씻고 사스카툰 갔다가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내리고 다시 빈차로 오나 그냥 여기서 두개 하고 내일 새차하고 트럭 점검하고 일찍 집에 가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비료 시즌은 끝났습니다 방금 내린 비료가 올해 스프링러쉬라고 하거든요 스프링러쉬 마지막 비료였습니다 여름에 비료 나르는 경우 좀 있긴 한데 그건 한 7월 돼야지 여름에 뿌리는 비료를 또 나릅니다 그전까지는 6월에는 그래서 제가 좀 쉬는 날이 많아서 재밌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에 눈이 오는게 이것도 재밌지 세차와 봐야지 5월 말에 눈이 오는게 말이 되게 이렇게 이것도 한 방금 눈이 오는게 한글자막 by 한효정